안녕, 자소가 장난감 친구들입니다. 오늘은 잔뜩 책 갖고 놀거에요. 오늘은 잔뜩 같이 놀거에요. 잔뜩과 오늘 놀자고 했어요. 오늘 봄을 찾기도 할거고 오늘 이거 뭐해야지요? 제빌뽑기도 할거에요. 먼저는 제빌뽑기에요.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제빌뽑기가 있어요. 삐에로이 공격하는거에요. 어 여기에서 삐에로가 우리한테 공격하면 걔만 포인트가 없어져요. 먼저는 이 점이에요. 알겠죠? 그리고 또 우리가 삐에로를 이기면 3포인트 될수도 있어요. 그럴수도 있어요. 근데 어 여기에서 멋진거랑 멋지게 하는 포종이랑 어 예쁜 포종 하는게 있어요. 이걸 해먹으면 한칸 위로 갈 수 있어요. 여기 뒤로 가면 알겠죠? 이제 시작할거입니다. 어 좀 보여줄게요. 어 너무 잘 안보여죠. 여기 어 나도 보이게 해줄게요. 여기 어 좀 올려줄게요. 이제 됐죠? 여기에다가 재밌게 할거에요. 먼저 이거 이거 할거에요. 용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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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무엇일까요? 이거 맞아야지 좋은걸수도 있고 안 맞아야지 좋은거입니다.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나를 께 있어요. 어 이거 제가 그릴건데요. 꽃같나요? 꽃같죠? 꽃죠? 어 여기 할거에요. 오 예 좋은거에요. 이번에 또 할거에요. 어 여기에서 해야죠. 저거 할거에요. 이거 3개가 넣고있네요. 이거 이거 뭐할까요? 안 좋은거 같아요. 나 1포인트 줄어들었어요. 점프 안좋아요. 안좋아요? 1포인트 했어요. 어 여기 있죠? 맞았죠? 2포인트 예요. 안돼 아까 꼭 있어야 돼. 이거 좋은거다. 2 돼요 인 점프 sus 잠도 없네요 오늘 우승부를 끊었습니다 집에서는 잠도는 자고 있네요 다시 깨울게요 내 엄마가 전화하고 있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오늘 잠뜩 보물찾기를 해볼거에요 여기 상자 안에 금메달이 있어요 이걸 찾는거에요 잠도 먼저 숨어요 깜고 있을게요 잠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닐까요 어 아닐지? 어 아닐지 진짜? 여기 찾아볼게요 여기 안에 없네요 어 열쇠가 있네요 열쇠로 꺼내면 되겠다 아 몰라요 두꺼야 center 도로로 예지 이렇게 잘 다녀오 두꺼야 1포트에요. 마이너스 1둘자에요. 0포인트. 이제 나가 이기면 좋겠다요. 이제 제가 이기수에요. 아직은 기타요. 시작. 잠도가 뽑고있네요. 오 아닙니다. 잠도수입니다. 이름이랑 똑같네요. 바꿀까요? 오 여기 왔어요. 0포인트. 0대0. 오? 오전거네. 그러면 오늘 노래하자. 나가 만든 놀이예요. 네 누나가 말하네요. 좀 기다려주세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 어느 색깔아? 어? 나가 나일때까지. 어 빨리해. 나 이거 좀 빌린다. 나가 이거 빼고. 하하하하 누나가 많이 얘기한거 같아요. 여기가 1둘이 모여있어요. 봐봐요. 1둘이 모여있어요. 이건 장애물에. 장애물이 모여있어요. 100점. 아 1000점. 101. 101점. 100점인가요? 100점. 점점. 100점. 100점. 점수가. 근데 1이 맞으면 1점이에요. 알겠죠? 이제 시작. 자. 잠도 먼저 해요. 탁. 오 이거 다녀버렸네요. 여기에서 시작. 여기요. 이거 잠도 하고싶은데요. 여기 어려운데 안돼요. 이제 맞았어요. 1. 저기 100은? 100이에요. 100이. 100이. 저는요. 여기에. 아 여기. 여기 어디예요. 한 번 더. 나 이긴거 같아요. 근데. 오. 여기ял. 어. 뭐였쥬? 뭐였쥬? 1101. 1101. 1101. 여기에서 숫자가 있죠? 여기에서 숙사를 이제 이쪽으로 해볼거에요. 2단계 숙사를 맞히는거에요. 시작 삽바음은 삽바음은 꽝이에요. 이쪽 갈거에요. 5 4 4 2 3 4 더하기 4는 8이죠. 그 다음에 3 2 13점 아 자녀 확실히 이쪽으로 할거에요. 4밖에 없어요. 1 2 3 똑같네요. 아 저 저가 줬어요. 음 이제 빠빠이 저거는 여기 여기 보무상자에 놓고요. 재밌었죠? 기분 좋아해요. 여러분이 재밌어요. 이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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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 이러고 입니다. KA